또 다시 가자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이 이제 메인이죠 서브캐를 좀 해야되나? 너무 지금 엔딩본다고 메인만 하고 있어가지고 버저캐스트를 지금 언데드 에슬릭 저착이 다리 수집가 대포활찾기 항아리 광석 잡기 한국어로 왔네 한국어 중간이동 잘 이용해야겠네 왜 바륵채나? 왜 저래? 에너지 많이 달아 사르바 영원님 모레프도 운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고? 시몰의 힘을 더 필요해 그녀의 속도를 만나면 그녀의 힘과 힘을 더욱 그녀의 힘과 힘을 더욱 그녀의 힘과 힘을 더욱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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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더욱 갈꺼야 오 여기 터트리는거구나 좋은데요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오 하나 더 아이씨 어 뭐야 아 쎘잖아 아이씨 막힌건가 저쪽으로 들어오는거구나 아이씨 아이씨 오오 아이씨 아이씨 어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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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게이머인데 안죽어? 안죽어? 나는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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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깄어? 안죽어? 이것은 중요하지 옮어졌다 아주 고마워 아주 중요한 걸 얻었어 어? 어? 어이? 저기 여기 커질 것 같은데 저건 어? 아 저거 때리면 저거 잘못 생각했구나 하늘 어떻게 해석하는게 아니었구나 아 허둥댔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길은 밝혔으니까 시선부터 보스전인지 뭔지 메인부터 해야겠다 어 뭐 해야 돼? 아직 못 들어간다 이거야? 해로운 두가지 힘을 얻어가는거구나 시간의 힘 오케이 미국에서 가는거 쉽게 통로 너희도 못 들어가는구나 일단 오케이 알았어 아빠가 아까 그 길로 가는게 맞았네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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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는 아닌데... 또 막혔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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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대왕 공평하고 터미어로 계속 가기 교약선법 여기 뭐가 많네 들어가는구나 아이씨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아직 못 가는걸로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썼어 아 개지 약하게 오케이 뭐가 좋은거야 아 불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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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스카스 어우 나올 것 같더라.. 분위기가 안 좋은데.. 또.. 끈적끈적거리는 또 거기야? 아이고.. 아 여기 싫은데.. 어우.. 베리언 소구촌 힘들어가지고.. 어.. 뭐 큰거 온다.. 오메.. 어.. F3 fresh 가만히 와 2 왜 이게 ated 근데 모르겠잖아 응 했잖아 괜찮아 잡을거야 너 널 가르치다 널 가르치다 어? 확 꺼졌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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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좀 맞춰라. 어허. 어허. 못 이길 정도는 아냐. 내가 지금 허용돼서 그래. 아이 빨랐다. 아. 아. 아이고. 못 맞겠으면 패링을 못하겠으면 피해. removal. 어허. 아허.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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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버거졌어. 해옥енной. 잘했어 약정띠리 좋은데? 어 챌린지 알았어 표식 추가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닌지 이렇게 어? 저기서 좋은거 주는구나 어? 너 여기 와있어? 왜 위험한데? 응? 알았어 고마워 어? 왜 이렇게 위험한데 와있냐? 어? 밝아졌네 어? 지금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어? 어? 도브로 어후..뭐야 안 당해도 되는거잖아 아이청공원 왔었나? 뭔알고? 뭐야? 역시 게임의 센스 그림자 순간이동 표시가 파괴할 때 그림자 순간이동 이제 깨끗하게 끝이 안밝혀진 데가 무너지가 별로 없어. 위험해. 어 죽겠다. 죽겠다. 아니 못 연다고 죽는 게 말이 되냐?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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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약간 했군. 죽겠다. 아 승부공구가 그렇게 낫나? 그렇네 이걸로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까 그 눈이 가는 거구나. 다음에 또 만나요. 까들지 마라. 그게 표시구나. 불비트랙 펄 표시야. 오! 기운하면서 갔어. 오! 좀 친다 이거야. 저걸 건들면 이제. 오! 나이스! 오! 엄청 기네. 오! 난 이쪽. 어떻게 가라고. 오! 오! 격을 달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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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hen dieser visit 노을 Station 왜 그런거지? 오우 무슨 생각에 좋은 보람이 있구만 다시 갈게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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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긴 돌아봤고 현상한 보건소 다시 갈게 문제네 이즈 관소 오른쪽부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라는거야? 쟤 또 있다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네 슬램이 기다렸다고? 조금 못 가봐 문이 열렸네 컴마 투명 athletic 주소 쪼 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아 맞다 그거 있지 아 맞다 맞다 아 바보같네 안수는 벌써 신통력이 엘셉니다 안수는 벌써 신통력이 엘셉이 엘셉 이대로 가면 뭐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고?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bn them 쇼컨을 열었구나. 끝났다 이제 올라가면 돼. 비지전 한번 치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적 분위기인데. 굉장히 넓어. 내려가봐. 배경이 진짜 멋있다. 퍼즐이 어렵다고 하던데. 생각하다고 들어보려는데. 큰일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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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오오 어 오 오 오 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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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반응하는거야? 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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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응을 더 이상하게 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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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어 하여워 시키 스포 아 아, 정신물 차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정도의 시연은 다른 게임에서도 이미 익히 경험을 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네. 저건 진짜 중요한 아이템이야. 아 또 이거네. 무서워 죽겠네. 어떡해. 어떡해. 안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아니 죽나본데. 미안해.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아무래도 다시 와야 될 것 같긴 하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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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무 어려운 건 못하겠어 기다려 죽여줄게 마리암? 산성수조 위로가서 뚫어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4 으 옥지 너 저거... 이 두개가 필요한지 알겠어 봐봐 강해졌다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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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주문 걸었던 애구나 쟤 주문 걸었던 애구나 뱃쟤 뱃쟤 히트 헛 뱃쟤 엉뚱 작전! 내려와라! 엉뚱 작전! 위험했어!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좋았다!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엉뚱 작전! 진해서도 불리도 스크랩을 줄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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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올라가 환장허네 왜 어렵지나 괜히 쫄았어 아이씨 쫄아 불어쓰 어이씨 한번 보지 시계차 가깝구나 이제 갔다올까 어차피 응 쇼컷을 뚫었어 응 이런 구성은 좋네 진짜 좋다 그래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돼 위에 가면 뭐가 있겠지 뒤로 쫌 보기 비밀해봐 비밀해봐 페르시아를 위한게 아닌 운을 열지 말지어라 아무튼 비밀을 밝힐 비밀을 밝힐 자격이 있나 아까 그 밑에 방이 오러 왔구나 이거 방이 뭐 일단 저 활성화 된 방부터 가야겠네 내군댄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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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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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이 특이해 하나 더 일단 이쪽 사이드부터 먼저 해주자 핵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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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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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머리 잘 썼네. 쉽지는 않았어. 오래 올라오나? 맨 마지막 건 볼스 나올 것 같은데. 아, 또 이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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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와 무게를 얘는 무게가 있는 애가 아니야 공간이동이지 무게는 없거든 응 아 향후작용으로 이걸 놔두고 그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해보자. 이걸 잡아야 돼.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잠시만요. 쟤를 밟아줘야되나? 어디서 줘야 돼? 그럼 쟤 쟤 쟤 조금 타이밍이 쟤 쟤 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하나인거 어렵지 않아서 못쓴거 아 또 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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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났다 자 자 번째 딱 어디가 있어야돼? 잠깐..잠깐만.. 밟을꺼지? 여기가 있어야되는데.. 이쪽을 열거고.. 여기로 어떻게 가지? 원래가 방법이 없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되는거야? 여기가 매달려 있어야되는거야? 여기가 매달려 있어야되는거야? 아.. 벌써 이렇게 됐네.. 어디야.. 두가지의 힘없기.. 새로운 두가지의 힘없기.. 일단은.. 여기서 좀 멈춰야겠다.. 아.. 이거 좀.. 조금 고민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되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자.. 없애때나.. 조금 더 해보는 것 같다.. 또.. 여기서 좀 더 해보는 것 같다.. 여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 같다.. 여기가 좀 더 해보았다.. 아무래도 없네 아 저기서 또 안되겠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가 뀌게 다 아쉽잖아 나무로 돌아가자 그냥 좀 낫겠지? 하... 오늘은 여기까지야겠다 아... 오늘 힘들었다 퍼즐이 난이도가 쭉쭉 올라가네 아...